하이킹인 던밸리 10초 내려가는 다운힐스키 여기는 골프장 안에 흐르는 게으린지 강인지요 한가지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걷는 여인은 잘 늙지 않구요 저기에 썰매 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타바거는 이라고 하죠 저게 나무 사이로 작게 보이는 칸추리 스키 보이시나요 상당히 잘 타는 스키입니다 여기는 전반전 육보놀인데 한때의 사람들이 오네요 개들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어요 아폴로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텐데 얘는 아폴로와 친구하면 딱 좋겠어요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당신은 누구인가 기대감인가 설레임인가 아 여보 당신 여기 웬일 아참 우리 같이 왔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파3 6번월 입니다 저 빨간 옷들 위에 스키어 좀 전에 나무 사이로 갔던 여인입니다 크로스 칸트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인가요 너무 잘 타요 파5 7번월 티박스에 골프 장인이 골프 스윙 한번 엉성합니다 아깝어 다시 가라 다시 하나 비디오 구분을 원래는 에이틴홀 걸으려고 했는데 첫날이니까 반절만 걷기 같이 탔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봅 아내도 지난 6주 정도를 매일 걸었더니 잘 걷네요 학교 다닐때 육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클럽하우스에서 일본어를 내려오는 곳입니다 꽤 가파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 빙판길 보이시죠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여기 보이는 빨간 옷 입은 커플 눈여겨보세요 이런 빙판길에는 콜이 필수입니다 남자분 얼굴 밑에 있는 아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크로스 칠을 하러 왔군요 와우 시러 큰 멋진 커플 자켓 안쪽에 강아지를 품었어요 이 개도 앞으로와 같이 손이 짧은 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점프 점프 오늘의 이유는 김여사와 두 빨간 자켓의 여인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앞으로도 데리고 올 겁니다 하하하 스노우 슈즈 신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썰매 가져오는 아저씨도 계시고 오, 스노우 슈즈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에이피놀를 돕시다 김여사님 수고했어요 우리 건강합시다 아 앞으로 보고 싶고요 빨리 집에 갑시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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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